데드바이데이 라이트를 자, 이번에 할 게임은 오랜만에 데드바이데이 라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스트 서버에서 한국 살인마와 한국 생존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생존자는 이윤진 좋으시겠어요? 성함이 이윤진이신 분들은 데바드 즐겨하고 이름까지 이윤진이다? 그럼 뭐 아주 금상첨화가 따로 없지 그리고 살인마는 트릭스터 상당히 간지납니다 멋있어 완전 연예인 같아 맞지? 간지나 케이팝 스타가 나왔네요 인게임에서 한국말도 한다는데 일단 그거는 하면서 들어보고 스킬을 좀 봐볼까? 다른 생존자가 갈고리에 걸릴때마다 한개의 토큰을 획득한다 갈고리에 걸릴때마다 발전기 그거 좀 더 빨리 돌릴때보네 맞지? 다른 생존자가 갈고리에 걸릴때마다 어 매칭 빠르네? 뭐야 오 뭐야 대히트 판자로 살인마를 기절시키면 전력을 다한 질주로 달리기 속도가 3초동안 150% 어? 어 이거 괜찮은데? 대히트? 뚝배기 날리면 3초동안 그 스피드 빨라지는거네? 6초동안 살인마기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다 이건 쓰레기네 오케이 가자 게이트 들고 가자 오 시작됐구요 갑자기 갑분사로 트릭스터 안하고 살인마 막 너스나 막 스피릿 이런거 나오는거 아니겠지? 어 게임안에서 렉 별로 안걸린다 오케이 윤진이 간다 어 소리 들린다 처음 듣는 소리야 윤진이.. 아니 윤진이가 아니고 트릭스터? 오어 트릭스터다 막 뭐 던지네? 어 뭐야 막 뭐 던져 오오오오오오 다음판 나도 살인마 한번 해볼께요 한 대 맞았구요 생존자는 뭐 당연히 말을 안할거고 살인마는 가끔 가다 얘기하잖아요 살인마에 따라서 아 생각보니까 살인마 중에 말하는 살인마 있나 토끼는 그냥 흥얼거리는거고 저기 뭐냐 전구는 그냥 웃고 악귀는 그냥 호요만 지르고 약간 발전기 이거까지만 돌리고 살인마한테 한번 가볼께요 누구 쫓고있나보다 지훈아 어디있어 학지훈 이봐 학지훈 저기있다 학지훈 일로와 아 얘도 캐비넷에서 충전식인가보다 칼이 토구처럼 어이 학지훈 여기야 학지훈 야 학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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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한번 넘어갔는데 이거 왜 밤부줄 걸렸지 살인마 스케일인가 야 학지훈 여기야 여기 어 막 두번치네 뭐야 어 야 때려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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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맞으면 느려지는구나 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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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러번 맞는다고 해서 막 지렁이 되는건 아닌가보네 뚝빼기 어 빨라진다 어 방금 뭐야 아아 진짜 뭐 이런거 같은데 어 다시한번 목소리 들려줘요 야 와봐 다시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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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봐 야 지훈아 일로와봐 아 목소리 한번 들려줘 일로와봐 야 지훈아 아아 아 이거 한번 맞아 어 웃는다 저 이거 맞추기 좀 빡센가보다 아아 이렇게 맞으면은 연속으로 맞으면 지렁이가 되긴 하네 어어 아아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일로와봐 야 일로와봐 뚝빼기 한번만 뚝빼기 한번만 뚝빼기 한번만 지훈아 지훈아 뚝빼기 한번만 지훈오빠 빨리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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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좀 봐줘라 여기 지현아 일로와봐 판자 한 대면 맞아 줘러봐 야 저거 몇 발이야? 나 먹어봐 오오 없는다 아니 뭔가 살인마 RPG 게임 주인공 같지 않아? 맞지? 야 문 열고 나가자 어차피 태섭이라 애들도 막 다 죽이고 뭐 이런거 다 관심 없..있나? 하하하하하하 아니 뭔가 살인마가 임팩트가 왜이러지? 살인마가 잘 못 맞추는걸까? 아니면 좀 맞추기가 힘든걸까? 오케이 생존자 했고 살인마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직결 처형 모션 한번 봐봐야겠다 직결 처형 한번 해볼게요 어 나왔다 오케이 일단 스킬을 좀 봐볼까? 일단 살인마 스킬은 생존자 둘러매고 있을때 덕통사고가 활성화된다? 덕통사고가 뭐야 덕통사고 공포 범위로 고통받는 생존자들은 25초동안 약점 노출상태에 빠지게 된다 덕통사고랑 엔티티는 생존자가 빠른 행동으로 창틀을 뛰어넘으면 10초동안 창고를 막아준다 아아아아 어 이거 괜찮네? 이거 밤부줄 같은거네? 마지막 발전작 수리되면 엔티티에 의해 살인마가 보유한 토큰수만큼 8초동안 양쪽 출구 스위치가 막힌다 그냥 아무거나 대충 들어보자 한 번 해보자 살인마 한 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갑니다 저는 살인마 직결처용을 들었기 때문에 한 번 그 모션도 보고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죠 이거? 아 나 순간 게임 튕기는줄 열받을 뻔했다 칼 조준 오 칼 이쁘다 뭐야 여기? 갑자기 왜 순간이동냈냐 이거 렉이지? 살인마 뭐 신기술 아니지? 어차피 보인다 애들 어어 좋아요 이거 파펜에도 애들 맞는단 말이야 애들 좀 때려야되는데 아 이거 은근히 맞추기 힘들다 으흐흐흐흐흐흫 괜히 못맞춘게 아니었네 애들이 어 일로와 일로와봐봐 너 맞아줘봐 애들아 일로와 일단 한대 일로와봐 아 근데 지금 갖고있는 칼의 개수가 몇개야 원래? 한 60개되나? 지금 봤는데 51개네 한번 걸어보자 어어 케빈에서 한번 챙겨보자 어어 어어 챙기는 것도 간지나 하는구만 저기 잠깐 빨리 직결체험 한번 써봐야되는데 판자도 한번 뚝배기 맞아보고 애들 진심으로 게임하고있나? 테스트 서번데? 애들아 어 발전기 많이 돌아간다 일로와봐 이거 뭔가 잘쓰면 어떻게 될거 같은데 그지? 일로와 으응 뚝배기 일로와 이 자식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네? 어? 일로와 아니 아까처럼 막 모이란 말이야 불나방처럼 열심히 게임하지 말고 어? 어? 어 여기 게임 열심히 하는거 보소? 아니 직결채용 모션 봐야되는데 어 살리러 간다 오케이 야 얘들아 야야 이거 얘 잡아봐 이거 하자 설마 칼찌있는거 아니지? 아니 테스트업에 칼찌를 왜 들고와 일로와 일로와 아이들아 진짜 나가면 안된다 좋아 좋아쓰 일로와 한마리 그건 볼 수 있겠다 좋아좋아 이거 살려 애들아 이거 살려 아 살려야되는데? 어 살렸다 아 아이씨 야 아 나 직접 봐야되 애들아 열심히 게임하지마 아아 아야들아 열심히 게임하지말란 말이야 아야들아 열심히 게임하지말란 말이야 그리고 어 한마리있다 설마 저기 개구멍있는거 아니지 이거 뭐야? 이거 뭐임? 이거 뭐야 아이템? 아 제발 얘 죽쳐 한번만 아 제발 아 제발 얘 살려 제발 어 됐다 아니 아니 시계팍을 왜 왜 아 일로와봐야 너 좋다 너 좋다 고맙다 일로와봐 어 한골 맞쓰네 아아 봤다 드디어 봤다 아 아니 애들 왜이렇게 텟섭에서 열심히 하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어? 이럴거면 본섭에 꺼지란 말이야 아아 좋습니다 다시 15분 기다려서 어 살인마 저기 다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거 같구요 일단 즉쳐봤으니까 나중에 본섭에 넘어오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 를 아 아 아 감사합니다.